아니 이걸 다 25달러 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브팀의 큐브입니다. 며칠 전 소프트웨어 판매 사이트 중 하나인 험불 번들에서 소프트웨어 번들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번들 묶음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베가스 프로 15 에딧입니다. 웬만한 소프트웨어들보다도 비싼 가격인 399달러짜리 베가스 프로 15가 25달러에 나온 겁니다. 물론 현재의 최신 버전은 베가스 프로 16이지만 일부 기능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1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베가스 프로 16 강의를 봐도 15를 다룰 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25달러에 베가스 프로 15 에딧만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번들 묶음에는 69.99달러의 자동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패스트컷 플러스 에디션과 9.99달러의 프로듀서 플래닛 전용 바우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영상 및 음성 편집에 필요한 컨텐츠를 찾을 수 있죠. 또한 음향 편집 프로그램인 59.99달러짜리 사운드 포지 오디오 스튜디오 TV도 있습니다. 베가스 프로의 동생인 49.99달러의 베가스 무비 스튜디오 15도 들어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99.99달러짜리 베가스 DVD 아키텍트와 99.99달러의 힛 필름 무비 에센셜도 빠질 수 없죠. 이 녀석은 베가스 프로 사용자로서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합계 94만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묶음을 25달러, 3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할인을 기다리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돈이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할인은 우리나라 기준 6월 4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충분하죠. 이제 질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질을 마음이 드셨다면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그때는 험블원들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가스 프로 15 에드셋 할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